제가 같이 가드리면 안 될까요? 괜찮아요 밖에서 차 대기시켰어 친구 장례식장까지 타고 가 혼자 갈게요 그게 편해요 알았어 엄마가 니들 지켜낼거야 그 인간들 너희들한테 손끝 하나 못돼 은경혜?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올리지마 뻔뻔하게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30년동안 병수발 사고수발 지겹게 된 손녀가 자기 친손녀가 아니라 집사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혜장 어떻게 나올까? 그 명숙 당신은 물론이고 은경혜 웃는 꼴까지 복이 징그러워질걸? 니들만 알까? 더러운 불륜 추악한 욕심의 눈임은 짐승같은 것들 불륜? 짐승같은 것들? 하! 넌 짐승만도 못해 전륜을 끊어놓은 폐륜 주제에 전륜을 끊어놓은 폐륜 주제에 ног 아닐수 против 하... 화끼셨네 앉으세요 앉으라니까 한별을 태아야 할 사람들끼리 너무 험악하게 있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은 편 돼야지 안 그래요 그럼, 녀석? 엄마, 괜찮아? 많이 놀란 거 같았는데 엄마, 괜찮을까?